야야야야 너네 그거 알아 오비키랑 초기찐이랑 사귀는 거 감히 남친을 사겨? 나도 남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없을 것 같고 뭐? 너 죽을래? 아 그래서 채팅 포상 커플로 한 건가? 야 오비키가 쟤한테 오자마자 쟤가 잘 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오비키가 그래? 아니 내 초기 그래 내 초기 딱 그래 뿌 내가 봤는데 걔네 둘이 학교길에 걸어가는 걸 봤거든? 근데 오비키가 딱 그때 사귀자 그래서 그런 거야 대박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 잡았어? 아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마도 잡고 있었던 것 같아 오 비키야 너 어떻게 된 거야? 너 정말 그 일진이랑 사귀어? 아 그렇게 됐어 어 왜 뭐가 문제 있어? 우리 어제부터 삐리리야 아니 문제라기보단 귀여워 봤지 봤지? 쟤네 둘 사귀는 거 맞지? 야 백설아 너 알고 있었지 뿌? 나한테 전혀 얘기한 적 없어 얘기를 안 했다고 뿌? 절친인데 너한테 얘기를 안 했어? 나 정말 처음들어 이상하네 너무 수상해 그리고 너무 궁금해 궁금해 뿌? 야 오바퀴 어? 남변장 너 여기서 놀고 있었냐? 여기 그네가 재밌잖아 여기 조경을 잘 해놨네 꽃이 진짜 이쁘다 우와 꽃 예쁘다 애기 때부터 꽃 좋아하네 근데 너 진짜 그 20점이랑 사귀어? 어? 어 사귀어 계약서 때문에 웬일이냐 갑자기 좋아졌냐? 어 내가 좋대 고백하길래 그래서 그러자 그랬지 고백하면 다 사귀는 거야?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상하잖아 본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바로 사귄다는 게 응 그게 내일 또 사귀는 게 빡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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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나 지금 가봐야겠다 남친 만나야 돼서? 그래 가라 내일 보자 아 뭐야 고백하면 저렇게 바로 사귀는 거였어? 나도 고백할 걸 그랬나 여지지 않게 나의 곁에 잇따라 아.. 나 안 늦었지? 5초 늦었는데? 야 5초는.. 너 그렇게 철저한 애가 시험은 왜 20점이냐? 너 그거 가지고 놀리지 마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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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 건데? 재밌는 거 하면서 놀자 간다 어디로 갈 건데? 호텔 번ımı 42점 정수 젤 거 해야되는데 그래도 20점보다 높잖아 너 그거 놀리지 마라 그랬지 아휴 기계가 이상하다 20점 20점 아 다 불렀네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린다 벌써? 벌써 다 풀렸어? 아 나 아직 풀려면 멀었는데 뭔 놈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냐? 아 그러게 다음 코스로 가자 다음 코스가 또 있어? 아직 멀었다니까 가자 오케이 너 그거 진짜 한다고? 왜? 예쁘지 않아? 아니 너무 투머치 아니야?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? 이런 거 이뻐? 완전 이뻐 나 괜찮아? 이쁜데? 일찍 Asia 아 뭐야? 나 살짝 못 나온 거 같아 너 신물보다 이게 더 잘 나온 거야 내가 이거보다 못 생겼다고? 오! 이게 나아! 오! 말을 해도 그렇게 해! 보샵이 잘 된 건데 이 결과물은! 야 너 거기 안 서? 진짜 좋다! 나 이런 데 처음 와봐! 너무 예뻐! 와! 진짜 좋다! 오빠야! 오빠라고 하지 마라! 진짜 소름 돋아 와! 이제부터 오빠라고 해! 진짜 싫어! 오! 혼돈다! 대역수열 다 있어? 진심해? 그건 아닌데! 와 진짜 싫어! 완전 약올라! 완전 싫어! 야 근데 여기 우리가 먹기엔 좀 비싼 거 아니야?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즐겨! 아니 너 돈 맞냐고! 이 정도는 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도야! 이 돈 아니잖아! 니네 아빠 돈이잖아! 아빠 카드 없거든? 그거 다 내 돈이거든? 너가 돈이 어딨어? 어떻게 버는데? 어떻게 버는데? 어떻게 버는데? 다 버는 방법이 있어! 두 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어?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자 먹자! 나 찍어줘 찍어줘 한 번 더! 우와 진짜 똥손 이게 뭐야! 이게 뭐야 이게 뭐야! 됐다! 야 여기 봐봐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오 맛있겠다! 우와! 잘 먹겠습니다! 오! 음식 보니까 신났네! 신나 신나 너무 신나! 오! 너무 맛있어! 우와! 너무 맛있다! 안 Fa!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! 오! 너 그림 잘 그리잖아? 오! 어떻게 알아? 내가 그림 그리는 거? 야 너 수업 시간에 맨날 그림 그리고 있잖아! 계속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20점 맞지? 아후... 20점이라고 하지 말라고! 그냥 20점 해 귀엽잖아 너는 엄청 특별한 사람이야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고 그만 놀려 근데 그림은 왜? 연습하다 버리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냐? 나 방에 걸어두게 내 그림 비싼데?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내 방에 액자가 있는데 그냥 살 때 그대로 그 그림이란 말이야 되게 별로야 생각해보고 되게 비싼 척하네 야 어? 옷이 기네? 90점? 옆에서 오래 잊고 싶었던 거야 나 편히 웃고 장난치는 친구로 이 목걸이 빼면 대학 위반이야 계약 없으면 얘기가 안 되나? 예쁘네 고마워 익숙했던 너의 미소 이젠 볼 순 없지만 힘들 땐 길에 조금만 돌아보면 내가 서 있을 거야 웃음 사라지지 않게 나의 곁에 있어줘 항상 옆에 있어서 익숙했던 것들 사라지는 두려움 속에 살아 I think I'm falling in love I'm falling in love with you 내 곁에 항상 있어줘 I need you 한순간도 그냥 지워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